따박따박 수익 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전날의 급락, 이제 마이너스 8%까지 급락하는 시장 상황을 딛고 다시금 어떻게 된다? 다시금 현재 6%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날의 하락분을 사실상 거의 다 만회했을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 지금 현대차처럼 반등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가지 있지만 반대로 일반적인 경우, 지금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시장 코스피 시장 전체로 보시면 지난 전날 하락분을 한참 못 미치게 반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4% 정도밖에 만회를 못한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는 어때요? 이런 일반적인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하락분 거의 다 메꿔서 상승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이 너무 과하게, 과대의 낙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반등을 시작을 했을 때, 폭등을 하게 됐을 때 그 힘이 일반적인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빠르게 정고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과연 지금 이 하락분 언제 전체 하락분을 다 메꾸고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어떤 이슈들이 현대차의 주가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이슈들을 어떻게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결국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 AI의 붐이 꺼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폭락을 한 시점, 폭락 시작한 시점이 결국 하마스의 지도가 살해당했을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월 6일 들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 지금 브레이크 없는 이란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G7, 아라폭드, 이란의 확전 자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러시아도 역시 가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확전을 막기 위해서 가세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이란을 통해 이란에게 계속 휴전 협상을 중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G7 국가들도 공격 수위를 제한하라고 촉구를 했다. 그리고 미국과 대립하는 러시아도 이제 국방 장관에게 테헤란으로 이제 급파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런 전쟁을 막고 있는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지금 결국 세계대전. 여러분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이제 역사의 과거 한 페이지가 되었는데 지금 이 세계대전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뭐 3차 세계대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란 요청으로 지금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를 시작을 했다. 뭐 이스라엘 보복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전세계 무슬림 국가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슬람 협력 기구는요. 이제 현지 시간 7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긴급회의를 연다라고 지금 확정을 한 상황이고요. 이 OIC는요. 여러분들 이슬람권 57개국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제 전체적인 긴급회의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정말로 세계대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 패턴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던 거고요. 실제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주식이 어때요? 뭐 차를 많이 팔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사실 뒷전입니다. 이제 전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7일에 본격적으로 긴급회의를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예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에게는 따로 그때 이제 새로운 수급 패턴이 나왔을 때 새로운 상승 시그널 신호가 나왔을 때 최대한 빠르게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따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바로 지난 8월 1일 날 이때 급락 패턴이 예상이 된다라고 우리 주주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따로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리스크가 해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해소가 되고 실제로 상승 패턴 수급이 들어왔을 때 뭐 찔끔 5%, 10% 반등이 아니라 순식간에 정고점까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이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또 한 번 매수, 타점이 분명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리스크 관련 내용들을 추적을 하면서 동시에 상승 수급에 대한 돈, 큰 자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때 빠르게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최근에 급락도 피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번 반등하는 시점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큰 수익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연락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 방법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늘 수급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반등할 때 실제로 반등이 시작하면 실제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시장 전체적으로 화랑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폭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노리셔야 된다. 그래서 타점 안내 바로 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또 역시 국내 내수 뉴스도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인천의 전기차 화재 사고입니다. 이 사고 화재 다들 알고 계시죠?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100여 대 가까운 차량이 피해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디 차였습니까? 벤츠의 전기차였습니다. 이 벤츠의 전기차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는 역시 현대다. 현대 쪽의 안정성이 훨씬 강조가 되면서 현대차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2차전지 주식들도 지금 반등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결국 어떻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매개체로 총매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현대차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정보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바로 반등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7일로 7일에 긴급회의 이슬람 협력 단체의 회의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자금의 큰 자금의 흐름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빠르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